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힘뿐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관계자나 선거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조금 고민이 되겠지만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용비리권으로 매사람 정도는 좀 벌을 받겠죠. 그것도 아주 경미한 벌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 힘도 외부적으로는 저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채용비리권으로 전직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 몇 명 정도는 좀 벌을 받겠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감사원도 아마 다루지 않을 것이고 권익위원회도 다루지 않을 때니까 그렇게 노심초사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딸 아들 집어넣는 한 몇 사람 정도가 좀 혼줄이 나겠죠. 그런데 이 자녀 채용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특별채용 방지법을 그냥 선거관리위원회만 쿡 찍어가지고 몇 급 이상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된다. 친인척이 만일에 선관이 취직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선관위만 쿡 찍어서 선관위 특혜 채용 방지법인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복민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 이미 또 두 분 서초구청장을 지냈던 조은희 위원 그리고 대구 달성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용판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이렇게 냈는데 비슷하지만 훨씬 더 엄격한 법이 구체적인 법이 아마 나온 모양입니다. 최근 사회적 무리를 빼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추가 법안을 내놓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선관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법은 6월 8일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6월 9일 김용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 이어서 선관위 계획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명공을 퍼붓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조은희 위원이 법안을 내고 김용판 의원이 법안을 내고 이제 그다음에 전복민 의원이 이번에 그걸 냈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선관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챙기고 나서 아마 1963년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후에 뭐 최대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늘 하던 이야기처럼 선관위 있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가 뭡니까? 원하는 대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7번이나 그와 같은 일을 직접 현장에서 실천해가지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거의 모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특정 저의와 목표를 가지고 제조 생산한 그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타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수무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조은희 위원, 조은희 위원이라는 분이 머릿속에 탁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조은희 위원 아시죠? 그래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더불어시민당은 서울시의 25개 구청장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딱 한 자리 빼고 서초구청장 자리입니다. 90% 이상의 광역의회 의원들을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다 심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 다 해먹고 다 나갔습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지휘봉은 대구광역시 시장을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자리 가운데서 24자리를 차지하고 24명 가운데 20명 이상이 누굽니까? 호남권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예를 들면 처갓집에 호남인 사람 한두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20명 넘었죠. 24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은희 국회의원 서초구청장을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석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8석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또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원장 노태학 사무처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영 박찬진 노태학과 이런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2022년도 6월 1일 전국여름 지방선거가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조작값을 상당히 낮췄죠. 부산구청장선거는 대부분 5% 100장당 5장을 훔친 겁니다. 서울구청장선거는 평균적으로 10%고 높은 데도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10%니까 아주 낮은 수치인 겁니다. 에이 여러분들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서초구입니다. 그럼 서초구는 조작 안 했냐 조작했죠. 조작했을 때도 불구하고 강남 3구의 여러분 구청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표를 다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서초구는 사전투표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여러분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조은희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2018년도부터 시작했지 하면 5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면 누가 덕을 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물건을 하나 훔쳐도 뭡니까 벌을 받는 세상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뭐죠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하는데 벌을 안 받고 수산물 안 받으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다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다 서울법대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 대학 교육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5년 동안 개판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뒤치다거리가 자영업자들이 다 몰라간 거 아닌가 체제임금을 올려가지고 2020년도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생기 이전에 이미 2018년 되면 완전 자영업이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확인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 여러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은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9%를 조작했네요 바른미래당에서 1% 빼앗고 조순영 민주평화당 1% 빼앗고 합쳐서 11%를 빼앗아가지고 누가 먹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이전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송영길 당대표 여름 경선에서 돈봉두 사건에 연루됐던 이전근 씨가 여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겁니다 몇 표를 훔쳤습니까 7102표를 훔쳐가지고 7202표를 더해줬네요 득표수를 총 얼마 조작한 겁니까 14204표를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네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를 워낙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 조은희 후보가 55%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전근 플러스 11%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조은희 마이너스 11% 여러분들 위에가 선간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밑이 먼저 선간이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한 것을 다 제거하고 나의 진짜 득표수 추정치입니다 조은희 후보는 12만 표를 받았는데 11만 표를 줄이고 이전근은 8만 4천 표를 받았는데 9만 2천 표를 여러분들 뻥튀기가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법 통과시킨다 해가지고 선관위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선거범죄의 핵심인 득표수 조작은 누구도 지금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관련자를 색출해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재판정에 세우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이 돼버린 그런 사전투표 득표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까 감사원장이 갖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갖고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다 뭡니까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뭐죠 그냥 판결문을 보면 쓰레기로 판결문을 적어놨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퇴반이 관심이 없는데 노예로 살아봐야 여러분 정신들을 바짝 차리겠죠 선거를 빼앗기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장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강 건너 불처럼 그렇게 먼 산 쳐다보고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겁난 일입니까 이런 걱정할 거 없다 이야기죠 무슨 국민의 힘에서 무슨 선관위를 옥죄고 하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범죄는 절대 손을 안 댈 테니까 득표수를 이렇게 제조 생산 발표한 것은 이런 표를 손을 안 댈 테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득표수를 마음대로 발표해도 뭐죠 수사 한 번 안 받고 대법관들이 다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봐주니까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나라가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열을 왜 내는 거 하니까 이게 조은희 위원이 서초구청장을 마치고 또 국회의원에 출마해가 당선이 돼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과천에 선관위원장 방문할 때도 다 조은희 위원이 같이 이만희 청도군 영천시 이만희 위원하고 같이 행정안전위원이 같이 움직이고 이만희 의원은 이제 경찰 출신 이니까 이 행정 부분을 좀 더 아실 거고 조은희 위원은 진짜 서초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행정 업무를 더 알겠죠 이 뭐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보다 한 살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자식들이 투표 날에 덜 이리로 나가가지고 선관위원회가 다 결정한 그런 득표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에 너희 아버지 그때 뭐 했노 너희 어머니 그때 뭐 했노 지금 이완용에 살았으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선거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뭡니까 훔쳐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두 명이 있네요 이번에 조언이 외워지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정근 씨 돈소리가 뭐 부스럭부스럭 난다고 이렇게 노웅래 씨가 이야기했던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씨가 여러분도 국회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을 보니까 돈소리가 다 나더라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뭐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미래라는 것은 모르는 거니까 악이 창글해가지고 악이 모든 것을 제압하고 성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미래라는 것이 다까닥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 도둑놈들 시리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 작년에 실시됐던 박찬진과 노태학 작품인 도둑놈들 옥은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도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조은희 여러분들 서초구청장의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득표소 조작을 당했는지를 보시려면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